안녕하세요. 서울뉴스 조선희입니다. 용산구에서 다채로운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래야가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청소년 취향저격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여럿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메이커 교육과 게임 제작, 미술교육, 전시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래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뉴스 조선희였습니다. 서울뉴스 조선희